난 요리책 좀 고를게. 어, 나 저쪽에 있을게. 책 뭐 샀는데요? 영양가 있으면 저도 좀 빌려줘요. 별로 영양가 없어요. 여자가 보는 책 야하면 얼마나 야하겠어요.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네. 볼게요. 안 돼요. 어때요? 아유, 남자 아닐까 봐. 보고 그 대신 제가 더 진한 거 구해드릴게요. 봅니다. 야한 책이라는 게 이거예요? 소공녀? 언제 야한 책이라고 그랬어요? 묻지 말라고 그랬지? 작가 찐한 책도 봐야 한다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. 그냥 그 말이 맞다고요. 조카 있어요? 제가 읽고 싶어서요. 동화책 가끔 읽어요. 어릴 때 마음도 들고 그렇거든요. 네가 그런 거야? 네. 너 책 읽을 줄 알아? 네. 몇 살? 여섯 살이요. 이제 우리 계산으로 가자. 응. 같이 읽을 줄 거니까요. ской 고생은 또 우리 게다가 혹시 놀기의 사이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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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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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